무주와 임실 진안에서 시범 실시해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정부는 농협이 외국인을 직접 고용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해온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의 현장 만족도가 높다며 계획을 앞당겨 후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화예술이나 유학 등 9개 분야에서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에 한해 최대 5개월까지 계절 근로를 허용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알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